주민 수백 명이 무더기로 확진된 충남 천안의 종교공동체 회계마을에서 50여 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모두 285명, 마을 전체 주민의 60% 이상이 감염된 건데요.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고병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충남 천안시 광덕면의 회계마을. 119 대원들이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확진자를 구급차로 옮기고 확진자를 태운 구급차는 급하게 병원으로 이동합니다. 이 마을에서는 오늘 50여 명이 추가로 확진됐고, 충남 천안 아산에서의 관련 확진자만 285명으로 늘어났습니다. 마을 전체 427명 가운데 60%가 넘는 주민이 확진된 겁니다. 모두 같은 교회 교인들인데, 제주와 전남 등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확진자는 300명에 육박합니다. 방역당국은 N차 감염 등 지역사회 확산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. 이 마을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91.4%는 백신 미접종자였습니다. 1980년대 말, 교회 신도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 조성된 회계마을은 외부와 교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역학조사를 마친 확진자가 온대, 직장 등 외부 활동을 한 사람은 6%에 불과했습니다. 방역당국은 재택치료에 들어간 무증상이나 경증 확진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집단 생활을 하는 다른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.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.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.